네 안녕하세요 인트라게임정보화장 송화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게임 bj 초아입니다 네 이번이 벌써 몇번째죠? 저희가 유비소프트 제품으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건데 세번째 언박싱 영상을 유비소프트의 어세신크리드 신디케이트로 하게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불러주셔서 저희 옆에 계신 분은 언박싱영상 전문 bj 초아님이시구요 다음 언박싱영상에서 항상 같이 계실때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3일날 발매되는 어세신크리드 신디케이트 언박싱영상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선은 가장 큰 빅벤 에디션 근데 얘가 판매가 언제부터 언제죠?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아 맞습니다 21일까지 5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자세한 정보는 저희 블로그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쯤에 나오지 않을까? 네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쯤에 나오지 않을까 입니다 네 그럼 언박싱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빅벤 에디션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빅벤 에디션 일단은 상가 모양을 보시면 이름과 같이 빅벤 에디션 이름처럼 그거라고 런던에서는 이제 사실 게임의 배경으로 런던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런던의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물 중에 하나가 빅벤이라는 시계탑입니다 그 컨셉을 따서 이 박스 디자인을 빅벤을 제작을 한다고 하고요 크고 아름답습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벤 네 죄송합니다 극살이 돼야 안돼요 이런식으로 열게끔 되어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일단은 대형 제이콥과 기계장체 피규어가 들어있고요 네 일단은 이걸로 시계가 수동입니다 수동이니까 시계 역할은 안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뭐 또 여기 보시면 이 먼지인가요 이게 뭐 디테일들 가죽 같은 질감들이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아있다는 거 어떤 보신거 같아요 표현이 잘 된 표현이 잘 된 비교 같아요 아 근데 시계가 움직이는지 몰랐네 아 오직 시계화까지 있으시거든요 아 신기하네 아니 베이스까지 되게 세세하게 잘 신경쓰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네 두피 할 수 있게 그리고 뒤에 안쪽에 시계탑 배경으로 디테일로 디테일하기도 되게 굉장히 좋게 되죠 네 네 다음 구성품들도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네 빅벤 에디션 같은 경우는 뒤를 이렇게 열어서 어디갔니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어디갔니 이렇게 리토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장정도로 되어있고 사이즈가 뭐 외자로 하기도 좋고 네 zeigt 다음은 프리미엄 통 뭐죠 이게? 수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런던 런던 할머니 귀에 수통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안쪽 다 비어있어요 안 씻어서 안 씻고 한 번 쓰고 버려 안에 보면 로고 같은 것도 새겨져 있어서 소장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스테이페이스인데요 빅벤 에디션은 빅벤 에디션만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뒤에 장면과 함께 무슨 문구죠? 압제는 끝나야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 뜻에 문구가 새겨져 있는 스테이페이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아트북인데요 한 번 아트북도 보여주실까요? 이런 식으로 원화가 들어있네요 네, 컨셉아트가 포함되어 있고 풀컬러고 또 하드커버 총 몇 페이지 사양입니다 대략적으로 6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꽤나 생각보다 많은 분량에 아트북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뭐죠 이게? 넵이지? 네 런던 지도입니다 나의 필수템이지? 런던 지도 저의 필수템입니다 런던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인게임 내에서도 똑같은 화면이 들어요 실제 외모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템지각 나와 있고 네, 유명한 이제 뭐 뭐 게임에서 유명한 뭐 와인채플이나 그 다음에 각 게임에 게임에서 실제로 이제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의 위치도 포함이 되어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두껍고 빳빳한 재질의 네 런던 매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빅벤 에디션 구성품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추가로 또 있는데요 사운드 트랙이 또 제공이 되고요 준비는요? 준비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 받으실 때 같이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모든 추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즌패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즌패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즌패스하고는 좀 다르게 모든 예약 판매 DLC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독점 콘텐츠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되는 구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할 만한 구성품이라고 네, 이렇게 빅벤 에디션에는 총 게임 타이틀과 한정판 아웃박스 한정판 아웃박스 제이콥과 기계장치 피규어 풀컬러 아트북 양면 런던 지도 특제 픽처패 케이스 특제 프리미엄 휴대용 스톤과 미토그래프 공식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시즌패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체리크로스 에디션인데요 이것도 빅벤 에디션과 같이 네, 마찬가지로 런던에서 유명한 체리크로스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압니다 하하 하하 서점들이 막 거리죠 그쵸 네, 거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든 아웃박스 디자인이고요 라고 합니다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장 체리크로스도 빅벤과 마찬가지로 상태를 열어보시면 바로 피규어를 볼 수 있는데요 빅벤 에디션과는 베이스가 다른 점이 있겠네요 뒷 배경과 철로를 밟고 있다는 장 그 모습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경과 마찬가지로 철로 서있는 사이즈로 비교를 하자면 빅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네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준비하시도록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같은 선상이 나야지 형평하니까 아니지요 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 단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절고이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사체는 비슷한 네 어? 그러네 난 전이죠 전, 전 이거 전, 전 이거 빅벤 에디션 입하시면 됩니다 네, 전 이거 계속해서 다음 구성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구성품 체인크로스 같은 경우는 앞을 서랍처럼 열어서 구성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네 아까 전에 빅벤 에디션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콘셉트와 런덤맵 마찬가지로 들어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OST가 빠져있고요 여러 지명에는 게임 OST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준비를 못한 점 네 그 외에 예약 판매 DLC 플러스 한정판 전용 DLC가 또 있죠 한정판 전용 폭죽 2차 폭죽 2차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네 체인크로스 에디션 정품이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룩스 에디션인데요 발음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게 루크스 에디션 루크스 공식 명칭이라고 합니다 루크스 에디션 네 마찬가지로 한정판 아웃박스 안에는 게임 타이틀과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죠 네 좀 더 추격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구요 아웃박스 같은 경우에는 벽돌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뮤지셜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디자인 네 마찬가지로 또 사운드 색 들어있고 한정판 전용 ULC 들어있구요 복죽 2차 이렇게 룩스 에디션 네 바로 다음으로 한국에만 있는 한정판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한정판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스틸 케이스는 갖고 싶다 그렇죠 스틸 케이스는 인기가 많으니까 스틸 부케이스입니다 네 네 이거는 이렇게 안쪽에 저희가 UB 공식 제품을 별도로 구입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구성한 한국한정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스틸북 에디션 스틸북 에디션 스틸북 에디션에는 게임 타이틀과 스틸북 스틸북 하고 그다음에 예약 판매 ULC 그렇게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속형 에디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세신크리드의 신디케이트 네 빅 밴 에디션 그쵸 스틸링 크로스 에디션 루크스 에디션 스틸북 에디션 스틸북 에디션 맞습니다 제가 더 많이 외웠는데 내가 더 많이 외운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물어보죠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물어봐야죠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솔직하지만 객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더 와서 오늘 더 많이 쇼원님께서 오늘 보셨는데 한정판 구성품 보시면서 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커다란 한정판을 제가 접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크고 아름다운 역대급으로 가장 큰 크고 아름다운 에디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성품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만족하셨나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피규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모으기 때문에 빅 밴 피규어를 굉장히 탐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하지만 구입하셔야 되죠 네 이렇게 오늘 어센싱크리드 신디케이트 언박싱 진행했는데 예판 날짜가 예판 기간이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고요 시간과 가격 등은 저희 블로그 통해서 다시 공지할 테니까 다시 한번 블로그 쪽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센싱크리드 신디케이트 10월 23일 발매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아님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 또 언박싱 할 때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카 비디오게임 BJ 초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